스타트 끊어 봅시다 어 뭐야 어? 저 선생님 수비 잠깐만요 자 공지를 오케이 됐다 가보자 오케이 스타트 끊어 봅시다 어 뭐야 어 저 선생님 수비 아니 뭐야 상대로 오셨네 어 어 어 어 어 맞습니다 휘구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총에서 정을 놔야겠다 정줄 놔야겠다 한번 밀었으니 밀당 한번 어 어 써니님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좀 다소 좀 힘없는 인사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방음 이슈 때문에 진짜 진짜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알죠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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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없애겠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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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으 4 어 어 으 여기 있다가 세명이 없어서... 세명이라고? 좋을 것 같은데? 뭐야 눈... 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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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통 하나 일단 7킬 제가 어느 정도 좀 알면 답변을 드릴텐데 저도 그 부분은 문의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결제를 사실 폰으로만 했기 때문에 계속 안되면 문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제가 왜 안되는거야 근데? 참 문제 많네 문제 있네 확인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어어 왠지 시청자분 같은데 아 탄시.. 그니까 무반영 유튜브를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방금 어? 살짝 아차 찌끔 하셨어도 어? 과연 이번에 무반영이 살짝 그거 아니에요? 그 라인 브레이크 아니야 라인 브레이크? 빠른 8구 셔가지고 친구분들은 8,8 아닌가? 아냐아냐 당연한건데 뭐 소사님 우리 또 어제 또 테스트 보셨고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? 뭐 보고 연습하셨죠? 어? 뭐 보고 연습하셨죠? 어? 왜? 나 어디야? 안 들어가지나 지중해 지중해 10킬 이 정도 페이스로 안 된다 15킬 만들어야 된다 이거 순화가 몇 명이냐 보자 오케이 오케이 수비 2판 남았고 15킬 만들어야 된다 이거 필살기 한 번 딱 먹히면 최소한 2, 3킬인데 무반영 잘 하시죠? LK 잘 쏘죠 무반영 팬 분도 계셨는데 LK 잘 쏘신다고 이래 우리 클랩마다 그 당시에 시청자분들이 이 분 잘 쏘신다 하는 분들 있었어 매너도 워낙 좋은게 자 야 이거 울배 왔다 요거 있어 울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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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1문의 삥 안 터지길 이번엔 제발 마지막이다 누가 뭐 까는구나 자꾸 이거 저기 까는구나 저기 까는 거야 우리가 까는 거야 적 같은데 아 요거 아닙니다 저기 깐 거 같은데 어 아 이것도 까시네 이거 왜 까놓고 해 안가 또 까지 또 까다로운 나이스 폭물받itä 와 아 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으 치벅킹은 채 않네 잡았어야 되는데 로즈님 안녕하세요 지금 띵 깨도 되나 아 그쵸 요새 저도 어려운데 복귀 하신분들 오죽 하시겠어 하지만 잘될 때가 있고 또 안될 때가 있고 파이팅 하면 됩니다 이거를 먼저 가는게 나을까 뒤에 가는게 나을까 일단 우리팀이 이기기 때문에 뭐지 도착한 이거 뭐 아우 저거 야 아따 수비 단단하지 나쁘지않아 우리 나쁘지않아 괜찮아 괜찮아 시간이 너무 소비난다니까 좀 그렇긴한데 일단 3킬한거 나쁘지않아 만약에 박은호님이 세이브를 하시면은 힘든데 아 젖소형님이 오실거 같은데 아닌가 준하이 고요하다 이분도 아마 복귀하신 분인거 같네요 오랜만에 또 쌤 쌤 안드시고 형님 시간가요 까비 이건 어쩔수없고 복귀하신 분이라 뭐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신다리오상 괜찮은데 아 이게 시간이 너무 쓰면 좀 그런데 저는 어찌할까 오히려 좋아 검적돼서 나시고 아 좀 나와보이소 고향님 어떻게 펼쳤나 이것도 지면 모른다 아 근데 2킬 좀 아쉬운데 일단 잡고 죽어서 다행이고 내가 봤을땐 아재명이님이랑 참무령님이 지인이시다 이거 자 10킬 남았어요 10킬 가스미션 5킬 이거 참무령님하고 지인분 맞으신거 같애 그렇죠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서 또 제 영상을 보시고 복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적백 포기 죽으면 나가리죠 가복빙 스키를 쓸까 말까 한번 썼다가 죽어버리면 이건 낭팬데 뭐 간다 우리 가복빙 스키를 한다 아 하하 이분이 나랑 너무 겹친다 물고기 형님 이렇게 죽으면 안돼 원래 가복 채워라 내가 해야 될 거를 앞에서 해버리니까 상대방이 폭같은거 다 던지고 그러면 아 이번판 너무 아깝네 진짜 제가 계도를 지금 섣불리 못 가는 이유가 이런것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 30킬을 목표로 할거면은 좀 뭐 유튜브 댓글 딱 봐도 와 이 사람 몇판 안봤는데 기방질한 스타일이네 이런 멘트가 나올 것 같지만 빠질 수 없죠 이 정도도 기방질이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몸빵이었다 내가 몸빵이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실력 드신다니까 다행이다 8킬 남았는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냐 네 맞아요 맞아요 저기 하쿠님이랑 소소사님 리니지님 세 분 세 분 저기 보신 분이에요 하쿠님이랑 어제 아마 베르룬 아이들 쓰신 분 아닌가 하쿠님은 누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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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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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 이거 아닌데 뭐지 자꾸 오난대로 안되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니 킬을 이렇게 해서 안되는데 일단 25킬은 1킬 남았구요 6킬 남았네 킬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놀다다봐네 놀아줄래? 놀아줄래? 봄핑이야 대피다 대피 오케이 나이스 성공 아 땡겨 땡겨 감사합니다 와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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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젖소연님 감사합니다 검토연님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또 검토연 100개 감사합니다 방음 때문에 리액션 크게 못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솔직히 다 밀어줬다 이거 아 또 우리 젖소연님 1000개 나 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온다 검토연 100개 감사해요 동기부여 됐다 진짜 동기부여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진짜 자 여러분 차곡차곡 잘 모아서 제가 나중에 이사가는데 꼭 보태겠습니다 이사가서 좋은데 쓰게 자 이제 시원하게 아 아 이거 내껀데 아 쟤 물고기야 백업 백업 좋은걸로 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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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래 중에서 안 빠졌나 아 자 승리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리액션도 진짜 지금 조용조용 하고 있다 화이팅 화이팅 달달하네 치한다 치해 이겨야 되는데 지금 보는 사람이 좋아 미션 중 일 때는 하지만 좀 적폐가 되나 이거 방금 또 적통에 있는 사람이 되게 잘 찔러 자폐가는데 뭐야 아 여기 쌤쌤 아 근데 못 이겼다 딱 나이만큼 기는데 아이고 엘비언니 감사합니다 만원원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한바퀴 안에 깨서 다행이다 다행이다